이제 들어오시겠지? 조금만 기다려 에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다 지금은 숙소에 가는 중입니다 저 일이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개죠? 지금 4주 동안 유배 4주 동안에서 매번? 네 버텠어요 대박 진짜 감사합니다 대단해 진짜 놀랐어요 오늘 진짜 원스 히밍 세신구나 와우 대단합니다 지금 이 차는 모모언니 저 쟤이가 이렇게 생활에 있습니다 내일 네 저희는 말이 많지는 않지만 아 모모언니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지금 이거요? 네 이거는 서포트 받았어요 저희 맞아요 오늘 저 회랑 육회랑 뭐였지? 산낙지 먹었어요 저는 못 먹어가지고 챙겨가고 있어요 저 저 가서 먹을게요 치즈 맛있는 치즈 케이크도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1위를 축하하면서 먹었습니다 치즈 케이크 진짜 맛있어 맞아 맞아 우리 저희 멤버들 다 치즈 케이크가 다 좋아하지 않아?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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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숙소 가는 길입니다 지은사 학생 오늘도 너무 덥고 지웠잖아요 그죠? 지웠어요 지웠어요 지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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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네, 저는 목도리 안 왔는데 되게 높은 목불라 어, 여기까지 오는 의상을 입었어요 목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좁지 않아 근데 벌써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아닌데 끝나가고 있어요 네 모르죠 그거는 저희 그리고 저번 주부터 뭐가 바뀌었잖아요, T.T 댄프가 생겼죠 맞아요 어머니 아주 섹시해요 나는 퍼부풀 섹시 나는 너? 너 여신이지 나는 여신이 나는 어머 나 지금 입술을 바를게 죄송해요 네? 나 지금 입술 바를게 네 어머니가 입수 입술 찍혀도 돼요? 아니면 잠깐 수정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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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색깔 생겼어? 아 생겼어 아까 그 탄산수 보고가지고 아예 입술이 하얘졌었어요 하얘지면 생겼잖아요 저희 뭐지 딴따란 딴따 보여주고 싶었어요? 되게 정연언니의 원스가 저희한테 서포즈를 주셨는데 센스있게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저의 스티커도 붙여주셨어요 예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많이 마셔요 물 맞아 저 음료수 안 마셔요 너무 신기해요 왜 음료수 안 마셔요? 언니 왜 물 안 마셔요? 그게 신기해요 저는 나는 근데 물은 이게 왜냐면은 음료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물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잖아요 몸에 안 좋지 물 많이 마셔요 그거는 아는데 아 아는데 그거는 아는데 그치 알지 알지 아 맛있는 거를 마시고 싶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하지만 물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약 먹을 때만 저도 예전에 옛날에 음료수 되게 많이 마셨는데 근데 지금 뭔가 음료수 못 마르던 음료수 마셔도 그게 더 뭔가 못 마른 느낌 맞아 그래서 짠 거 짠 거 먹다가 그래서 계속 그래서 계속 마시겠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옛날에 모모님이 물 하도 안 먹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밤에 한 번씩 꼭 챙겨줬잖아 맞아 밤에 일단 밤에 채영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맞아 뭐 화장실에 있는데 맞아 화장실에서 보러 대박 계속 이렇게 좋았어 네 이러면서 그리고 짤리도 단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치? 단 것도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해 맛있네요 저는 짤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짤리는 약간 뭘 좋아해 너도 너를 뭘 좋아하지 장어 어 장어 제가 그런 느낌 좋아해요 장어는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 몸에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같아 맞아 그거 아닌 거 같아 나도 과자 그런 거 빵 같은 거 되게 많이 맞아 그 단구도 먹긴 하는데 나도 빵 좋아하잖아 그래도 공간에 공간에 맞아 선생님 운동을 하자 근데 요즘 운동 별로 안 하게 살 빠졌어 근데 너 그래? 난 사실 오늘 얼굴 빵빵한 거 아시죠? 나도 빵빵한 거 아시죠? 난 오늘 진짜 여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좀 붓고 약간 빨개지고 그런 거야 그냥 피곤하면 부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튀어나왔어 신기하지? 응 신기하게 생겼어요 오늘은 그랬어요 다들 숙소 가서 숙시해요 부어도 이쁘대요 부어도 이쁘대요 앞으로 나 더 부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뛰어나올게요 당연히 우리 댓글도 읽어보려 많이 달아주셨는데 어디 가요? 숙소 가는 중이에요 저희 이거 비밀 우리 이거 해보자 그거 그거 있잖아 이거 이거 그거 애플 애플 아니네 그거 알지? 그거 해도 돼요? 나 그거 안에 해봤어 어 나 귀여워 해봤네 다 같이 해봤네 귀여워 귀여운 거 봤어 이거 뭐지? 홍화야 나면 안 돼 잠깐만 찾아줄게 뭐 하고 싶어? 어 토끼 귀엽다 어울린다 왜 안 돼 아 저 할 말이 있어요 둘 다 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뭔데요 그 연남자쇼에서 여기 다 했네 그거 막 그 뭐지 모모모라지기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모모모라지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 되게 세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 세게 했잖아요 안 했어요 몰라 그게 몰라 아니 아니 잠시만 잠시만 내 얼굴 좀 봤지 솔직히 그거는 내가 진짜 너무 했지 많이 심하게 했지 많이 우리가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언니가 좀 심하게 한 게 나간 거 같아요 아니 그래서 막 그거 뭐 너무 억울했어 아 근데 저 에모티콘 장난 아니었어요 봤죠? 나도 에모티콘 장난 아니었어요 벌레였는데 나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한 기억이 없고 나도 나도 그때 사실 그때 사실 되게 그때 사실 사실 저는 졸리기도 했는데 막 했거든 이렇게 정신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그 그 엽사가 너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네이버 메인했구나 근데 댓글에 모모 이렇게 다 맞아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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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나 그래서 이제 이거 그거 뭐지 메모 몰아주기 그런 거 몰아주는 사람 할 거예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는 그때 어 뭐였지 이모티콘 있잖아 싫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 아니 너무 욕하는 거 같진 않아 가지고 편집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나왔네요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여기 안 했잖아요 네 여기 안 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안 했으면 된 거죠 저 저 이 보시면은 싫다 고 였거든요 싫다 고 이거 싫다 나쁜 말이 아니었거든요 맞아 괜찮아 보호해야지 예쁘대요 그래도 이건 뭐지 채영이 어제도 V LIVE 하지 않았어? 어 봤어요? 봤지 봤진 않았어 봤진 않았어 볼 줄 알았어 미안 한 거만 알고 있었어 한 거만 알고 있었지 그랬어? 응 보려다가 이따가 봐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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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렸어 나와 나왔다 왜 나만 나와 안 돼 나도 아 됐어 하트 채 에 찜이 팔 안 나빠요? 살짝 아픈데 그래서 흔들 흔들려서 너무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은 그러면은 한 명씩 조금 팬들 분들 댓글 읽으면서 좀 인사를 좀 할까요? 이제 헤아줄 시간 어머니 좋아하는 그 이거 언니 같은 거 들어가세요 좋아하는 어 네 펄로 아 여기는 막 챙겼네 괜찮네 이거 댓글 어떻게 아 이거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간단한 거 밖에 뭔가 너무 빨라 수고했어요 오늘 너네 다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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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나두 원스야 원스 네 쑤이 저 쑤이 원스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축하드려요 어머니 너무 예뻤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애교해주세요 어 윙크 으흠 아 외모 못아주기 네 됐어요 아 쑤이 대박이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진짜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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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응 아 그래요? 우리의 예능 담담하자 그러면 아 나 아까 이 머리 안 했는데 진짜요? 응 몰랐어? 진짜 나한테 관심 없다 대박이다 알아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대박이다 너나 알지 진짜? 내가 오늘 어떤 머리 하는지 기억나? 나 오늘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어떤 머리 하는지 알아 이렇게 했잖아 머리? 응 이거 아니야 대박 대박 나 다들 너무 싫어 여기 밑에 밑에 대박이다 끝까지 몰라요 어떻게 했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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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르지? 우리 석이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제가 무슨 머리 하는지 아는 사람 몰라 몰라 이 머리 했다던데? 어? 다시 해봐 이 머리 이렇게 어? 맞아 그래 어쨌든 올라가고 맞잖아 아니 너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했잖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때 리볼도 맞췄다 얘는 아예 몰랐잖아 나는 오늘 한 번 맞잖아 저 모모씨는 아예 관심 없는 거 저 모모씨는 아예 관심 없는 거 저 모모?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깜빡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관심이 있어요 언니 알았어요 사랑해요 네 네 그러면 점도 몇 개 읽고 바로 찐한테 넘겨줄게요 아이 빛이 너무 쎄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안 돼요 자 왜 세 명이에요? 여기에 세 명이 타서 가고 있어요 네 모모 누나 폰케이스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나연이랑 커플이에요 채영아 사랑해 나도 채영이 사랑해요 아 그래요? 네 손채영 손채영 멘스 키우고 싶지 않아요? 네 한 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치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뭐 키우.. 뭐? 만져보고 싶어요 애기 호랑이 아 그런 체험 있지 않을까요? 애기 호랑이 만나보고 싶어요 생일이에요 아 김한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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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힌대요 애기 호랑이 애기 호랑이 안 잡아먹어요 자랑 예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귀엽다 나도 반짝반짝 했는데 안 보여줄 거야 그러면 찐이한테 넘길게요 벌써?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해요 응 제가 하트 말고 더 귀여운 거 할 거예요 이거 어때요? 귀여워 나도 나와 귀여운데? 물 맞았어 둘 아 추워 되게 잘한다 그래? 뭐하지? 우리 애는 단담이잖아 난 잠깐만요 금방 댓글 읽을게요 이거만 고르고 근데 사실 가는 데는 되게 많이 시간 걸려요 맞아 알지 이거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원하실 거예요 그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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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애기 호랑이 곰방어 애기 호랑이 지금 곰방어 맞지? 애기 호랑이 이거 점심인가? 곰방어 응 맞지 지금 뭐 해야 돼? 곰방아 아 지금도? 곰방아 곰방아 나는 걸어다니는 인형 뭐야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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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2이니까 되는 거예요 맞아 아이는? 고로다니는? 호냥님 근데 그게 대.. 대.. 대뿐이었어요 난 고로다니는.. 근데 되게 자신 있게 했잖아 외모 몰아주기 언니 고로다니는? 와요 와요? 니코니코니 와의 아이는 아이쉬어 진심인 듯 와 아이는? 진심인 듯 와 아이는? 진심이죠 쯔위? 와 아이는? 쯔쯔위 친구 어? 응? 진심이죠? 무슨 진심? 나는 고로다니는 인자 맞아 맞아 그래 인정해 맞아 인정할게 쯔쯔위 친구 쯔쯔위 친구 쯔쯔위 친구 인정할게 쯔쯔위 친구 쯔쯔위 친구 쯔쯔위 친구 쯔쯔위 친구 쯔쯔위 친구 아기는 진짜 아기는 진짜 아기는 진짜 어하여 어하여 아악 뭐지 말해 쯔쯔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상해요 어우 싫어 아 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어 Cities 거민준 댓글 읽어보자 저 거민준 침대에 있어요 잘 있어요 민준이 빨아줘요 민준이 떨어 샤워 좀 시키란 말이야 맞아 민준이한테 냄새 날 것 같아요 냄새 나 냄새 나 우리 같이 빨아요 세탁합시다 민준이 샤워시키 민준이 목욕시키기 진짜 싫어? 싫어? 싫어요 왜 싫어? 여러분 요즘 많이 춥죠? 그 점도 아니었어 뭐예요? 잘 붙였죠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이거 스티커 같은 팁 팁이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붙였어요 잘했죠? 잘했죠 굿잡 너는 인형이니까 뭐든 할 수 있어 네 한번만 더 얘기해 한번만 더 왜 한번만 더 보고싶어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걸어다니는 인형 걸어다니는 인형 아니거든 맞아요 맞아요 인형 걸어다니는 인형 인형 걸어다니는 인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거든 그럼 너가 나 따라해봐 너가 나 따라해봐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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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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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모모니 모모니 댓글에 산낙지 BS 젖발 대결이야 대결이야 근데 어려워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모르겠어 지금 이 기분 근데 그때 그 믿앤 그리 때 한 번 젖발 먹었잖아 그때 다시 젖발에 조금 반한 거예요 다시 알지 다시 깨달았어 깨달았어 이게 내 사랑 인거 인거 아 그래서 족발과 천생연분이다 그 산낙지는 약간 바람 삐고 있는 근데 산낙지는 살아있을 때랑 살아있을 때 아 다르구나 살아있을 때 전 매력이 있어 잘하네 요즘 흑돼지 좋아해 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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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흑돼지 아니 흑돼지를 되게 저희 아빠 아신 저희 아빠 친구분이 하시는 흑돼지집을 예전에 한번 모모언니랑 미나언니랑 사나언니랑 정현언니랑 정현언니랑 저랑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먹고 나서부터 모모언니랑 사나언니가 거기 엄청 완전 꽂힌 거예요 그 가게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세네번을 갔나? 세네번? 세네번이나 갔어요 둘이 그리고 둘이 그래서 완전 오시니까 저는 안 오고 둘이 오니까 왜 채용이 안 오냐고 왜 채용이 안 오냐고 왜 채용이 안 오냐고 근데 서비스 엄청 와주신다고 완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많이 오냐고 진짜 얼마나 많이 오냐고 진짜 탄대 못 갈지 않다고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응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나도 응 같이 가자 진짜 같이 가야 돼 진짜 맞아 그때 다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몇 명은 안 가가지고 뭐 나중에 뭐 헬식 그렇게 할 때 거기 가면 좋아 그쵸? 응 진짜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나 그 요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전화에 없대지 아니 탄수육도 먹었어 거기서? 아니 다른 데에서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요즘 진짜? 살 안 쥐잖아 응 그래서 벌점 판반해졌어 탄수육 짜자면 짬뽕 그리고 어제 그 판케이크 먹고 내가 그 식빵 다섯 개 다 먹고 아침에 그때 찜닭 먹었잖아 진짜 진짜 약간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식사를 하고 있는 중 오늘도 대박이었어 너무 늦게 안 먹으면 되지 괜찮아 먹을 때는 먹고 조절할 때는 조절하면 되지 맞아 맞아 그러면 아 그리고 우리 숙소에 안마귀가 생겼잖아 아 맞아 맞아요 언제 거기서 자는 사람이 있어 응 나 저 사봤어요 나도 나도 나 세 번 안전을 사봤어 난 아파 그거 그날 들어오는 날 그 뭐지 조연 언니 숙소 오자마자 내가 첫 번째로 썰 썰 거야 그래서 완전 달려와서 첫 번째로 썼어요 나 그날은 못 썼어 그래서 지효하고 막 산하하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나 새벽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갔어 아 진짜? 어 그게 아니면 거의 못 썼 맞아 인기가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 나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타이밍이 있는 거 알지? 다 타이밍이 똑같아서 그런 거 같아 근데 그거 처음 서보는 처음 했을 땐 조금 아프긴 했어요 적응이 안 되고 그랬어요 응 그거만 노래도 나오는데 맞아 옆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거든 우리 둘이 그래서 막 우아하게 막 들 나오고 그랬어 맞아 아 다들 아 다들 어 저희는 7시였으면 수석 우먼 인양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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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cute 구ut 굿 걸어 다니는 인양 차 타고 숙소로 갑니다 차 타고 숙소로 가요 코르다니는 인형이 옆에 있었던 사람 어? 미나 언니! 자 인사해보자 하나, 둘, 셋 마리나는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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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1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 7만 9,328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8분? 8분이지? 아, 발명 감사합니다 하드도 진짜 많이 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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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다니시고 절대 네 목도리도 많이 하시고 네 많이 흔들려서 죄송해요 아 얇게 입고 나가지 마세요 네 감기 걸리면 진짜 안 돼요 감기 걸리면 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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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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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축축축축축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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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원인한 밀리언 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열어수 좋은 안녕